공직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권력을 많이 가진 이들은 국민이란 단어를 앞세워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발언하는 사람들 중에 내심을 들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국민을 거론하지만 내뱉는 말 속에서 국민을 가축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제한된 삶을 강요받으면서 목적을 부여받고 살아갑니다. 베풀어주는 먹이를 먹고 제공된 곳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적당히 예뻐해 주고 먹이를 주고 허기가 가시면 행복해하고 잠잠해집니다. 배부르고 등따 쓰면 대체로 만족하도록 길들여지면서 평생을 살고 그리고 밥을 주는 사람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길러지거나 만족감을 위해 사육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민을 보면서 이런 대상이라며 바라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배부르고 등따 쓰면 불만이 없고 관대해지는 국민이라고 합니다. 야당의 목소리는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도 경청을 해야 되고요. 국민들은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도울스테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지지위로 떨어지는 인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배부르고 등따듯하고 배부르면 나름대로는 이해하려고 하고 많이 긍정적인 점수를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박한 점수를 주는 건 힘들기 때문입니다. 발언 중에서 국민을 가축으로 바꾸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한국행정학회에 초청을 받은 이재명 의원이 했던 레전드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남대학교 박상철 교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포괄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 중에 보면 국민 주권을 가장 우선시하고 경제적 기본권, 평화통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정운영의 방향상 또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어떠한 헌법적 가치들을 좀 더 주안점을 두고 강화할 건지 또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 어떤 그러한 특단의 대책들이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표현되어 있는 가치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중에서도 굳이 하나 꼽아야 된다면 제가 아까 기조 발제문에도 썼던 것처럼 국민 주권주의입니다. 국민 주권주의 우리가 착각하는 게 꽤 있어요. 특히 정치를 오래 했던 분들한테서 발견할 수 있는 본인이 행사하는 권한을 본인의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일방적이 돼요. 강요하죠. 던지고. 그런데 저는 이게 국민 주권주의에 반하는 사고다라고 보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딱 하나 떼어놓고 본다면 권한을 위임받고 또 주어진 예산들을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누구의 의지에 따라서 국민의 의지에 따라서 누구의 권한으로 국민의 권한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공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자가 원래 머슴이라는 뜻이잖아요. 대표하는 측면이 있지만 대리하는 지휘받아서 명령받아서 대신 일하는 대리인 이런 정도가 적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이 맡긴 예산을 대신 집행하니까 국민이 원하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성남시장 경기도정을 하면서도 인기를 얻는 비결이 뭘까 지지를 획득하는 길이 뭘까 이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제가 거기였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걸 하면 된다. 국민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정치고 행정이고 국민이 원하는 걸 잘하면 인기가 올라간다. 정치는 국민이 원하는 걸 하는 거다. 뭘 원하는지 찾자. 다 설명해드리고 합리적인 건 들어드리고 불합리한 건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이런 일에서 안 됩니다. 설명하고 쳐들어오면 제가 설명하고 시장한테 이거 한번 해야지 이런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정치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흔히 내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시급히 사라져야 할 것이 좌우로 표현되는 진영 논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가와 국민 개개인의 폭넓은 자유를 중요시 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자유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부의 독재 권력과 외세로부터 국민을 지켜내자는 거 지켜내는 기본 바탕의 진영 논리가 아닌 자주 정신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세가 공산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의존의 대상이나 절대적 적대 세력이 아닌 거래 대상으로서 외세에 불과하다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의 기업이나 권력기관 외세의 주권 침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 보수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려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 했던 독재 정권 미화나 대한민국의 불필요한 손해를 가져오는 국내외의 정부 정책 그리고 노동권이나 국민 생명 보편적 복지를 등한시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아직도 가슴이 먹먹한 세월호 사건이나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수많은 사건들에서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걸 넘어 모욕하고 우매하고 적대 세력으로 만들던 스스로 보수라 부르던 사람들과 보수 정당이 있고 보수 언론이 있고 이런 일은 멈춘 적이 없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런 이들이 최근 무척이나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영해에서 16명을 죽이고 도주하다가 의도치 않게 우리 영해로 넘어오게 되어 우리 해양경찰에 발각되고 해양경찰의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귀순을 목적으로 남아한 것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습니다. 특수부대에 진압되고 붙잡히자 그제서야 비로소 귀순 의사를 밝힌 살인마들을 오로지 전 정권을 어떻게 해볼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국민이라 부르면서 강제 북송이 인권침해니 뭐니 꼴값을 떨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들을 보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수가 아니라 진영 논리로 모든 것을 대입시키는 꿈들에 불과합니다. 자주를 기반으로 국가와 민족, 국민과 민주사회, 가족과 생명, 인권이나 환경의 가치가 보수가 지키려 지향하는 근본적 가치지만 이들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지향하는 세력인지 조차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 논리에 따라 모든 것을 이용하는 꿈들에 불과합니다. 안보의 기본은 자주이고 보수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보수라 불리는 세력들만 자주를 망국이라 하고 안보 4대를 기본이라 합니다. 대한민국 안보에서 기본이 미국과 일본이라 생각하고 이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아니기에 저 따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 국방이나 자주 외교가 안보의 기본이고 동맹이나 조약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진영이 다르다 해서 이견을 가져서는 안되는 일인데 이미 이전 정권에서 정해진 전작권 반환 검증 훈련조차 모두 사라져버린 모습에 참으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자주를 폄훼하고 등한시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국가와 국민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희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벽부터 내리던 비가 하루종일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날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다면 무척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장이 180도 바뀐 탈부검인 북송 사건의 핵심은 이들이 정말 귀순을 하려고 했는가? 또 살인을 저지른 이들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었느냐인데요. 일단 당시 정부는 귀순이 아니라 살해 후 도피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정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사건의 쟁점을 다시 짚어봤습니다. 2019년 11월 7일, 북송이 결정된 탈북 어민 2명이 북에 인계됐습니다. 그 중 한 명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버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통일부가 3년 만에야 공개한 사진입니다. 하지만 3년 전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민 2명의 원래 목적지는 남쪽이 아니었습니다. 선장과 다른 선원들을 살해한 뒤 죽더라도 조국, 북한에서 죽겠다며 김책항으로 돌아갔지만 일행이 체포되자 다시 배를 타고 먼바다로 이동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의 추격을 피해 동해 북방한계선 부근까지 내려온 이들은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하면서 통제하려 했지만 도주했고 결국 특수부대가 배에 들어간 뒤에야 제압됐습니다. 이후 합동조사에서 처음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징어잡입의 선원이었던 이들은 선장에게 불만을 품고 선장을 먼저 살해했습니다. 이어 다른 선원들도 2명씩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버리기를 반복해 16명을 살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당시 야당도 이들의 범행이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인 윤건영 의원은 법정에 세울 수는 있었겠지만 이들이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공범은 북한에 있고 증거는 바다에 버린 상태라 유죄 판결이 나기 어려워 석방됐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북한 주민이 현행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지만 통일보는 3년이 지나 해당 법은 보호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추방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어민 2명도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추방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3년 전에 정부 조사와 사실관계가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경입니다.